여기서 끝나잖아요?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 아 진짜 이거 아니지! 아 진짜 이거 아니야! 저게 뭐야! 진짜 이거 아니죠? 믿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? 자꾸 말을 돌리시네 희한하네 뭔가 찝찝함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도 은연중에 좀 이 사람이 머니일 수도 있겠다 수루씨가 중간중간 날카로운 눈빛이 있어 저 눈빛이 있어 CSI자 CSI 말 돌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저걸 너무 티 나게 갑자기 술맛이 나느라고 전혀 술맛이 나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넌 체인지 할 거야? 체인지 할 거냐고? 응 머니로 바꾸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야? 안 속아 안 속아 와 거의 참가 망패죠 지금 안 넘어오네 로맨스가 싹 빠졌어요 갑자기 빠졌어 태현이가 만약에 머니잖아 그러면 나는 앞으로 사람을 못 믿는다 진짜 못 믿겠다 그 누구에게도 정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아 난 그냥 니가 좋았을 뿐이야 묘한 긴장감이 있네 전화 온다 내가 가야 되나? 응 예 전화를 받은 당신에게만 상대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오 오 오 오 재홍아 아 어떻게 생각해? 아 아 아 저기서 전화가 온 거를 혜은 씨가 내가 받아야 되나 받았어 그러면 수로 씨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네 없죠 근데 저번은 마침 수로 씨가 받았잖아 마침 수로 씨가 가까이 있어서 받았는데 지금 전화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야 와 씨 어떻게 이렇게 운명의 장난 아니야? 자 수로야 VIEW National Park ahahaha 신고하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니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